안녕하세요 장난건자입니다. 저의 보무지 않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만한 보물이 있냐 바로 파워케치 완다. 신제품 엄청 파란 곳입니다. 보도록 할까요? 자 여기 거즈본의 레스큐룸 레일본의 스테이션룸 망치본의 공구룸 터보본의 드라이빙룸 여기는 파워팩치 프로카드 파일이라고 합니다. 자 여기는 세이라고 했군요. 열쇠본 사전본 터보본 액션피규어 열쇠본도 있고 터보본도 있고 레일본도 있고 망치본도 있네요. 여기는 말하는 인형 완다도 있고요. 자 여기는 파워케치 플래시도 있어요. 여기는 스타트 세트 터보도 있고요. 카드네요. 자 여기는 플러카드 진격도 있습니다. 파워케치 샷도 있네요. 우와 이렇게 많은 곳이 어딜까요? 바로 토이플러스 구성점입니다. 필요하신 분은 이쪽 오셔서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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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